이 세대간의 다른 시각들이 있다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1세, 선배 세대들은 그런 후배들을 보면 헌신이 부족합니다. 우리 젊은 2, 30대 친구들은 헌신 마음이 있어. 헌신 마음이 있지만 헌신을 더 잘하려면 내가 먼저 더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내 삶이 좀 있어야 되고 헌신이 지속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너무 맞는 말이거든요. 이 두 가지에서 이제 적점을 찾아가는 과정인가요? 그 나이대가 어디에서 딱 되나요? 40대 후반 이후 한 50대부터 해서 이후 그 밑에. 저는 그게 한편으로 딱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가지 생각인데 첫 번째는 저희가 되게 먼 거리를 빠른 시간 안에 왔잖아요. 800킬로로.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빨리 오고 나서 제가 보기에는 움직이지 않는 정지된 시간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몸이 다시 원래 그 상태로 회복이 되는데 지금 어른들은 오시고 그리고 그 텀을 안 주고 바로 사업장으로 가버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근데 왜 그들이 그럴 수 있었느냐. 그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대부분 50대 이상의 어른들은 가정이 좋은 관계가 별로 없어요. 자기 배우자하고도 좋은 관계가 없고 자기 자녀들하고도 별로 좋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관계에서 저는 풍선효과라고 하는데 그 관계에서 깨진 쑥 들어온 풍선이 있어요. 풍선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해서 여기에서 정말 관계가 좋았다면 사람들은 여기에 시간과 공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할애해야 하고 할애하고 싶어해요. 왜?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좋고 자기가 회복이 되니까. 근데 그게 별로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건 대한민국 대부분의 월드비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보편적 직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눌린 에너지가 일로 나가는 거 있더라는 거예요. 일로 나가는. 근데 이제 신세대는 나는 그들 지금 아직은 선택관이 있어요. 결혼을 안 하기도 했고 결혼을 했어도 초기 단계예요. 아직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하고 싶은 의지도 있고 해야 될 것도 같아요. 그리고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당연히 더 없겠고 그러니까 이들은 그 삶의 분용점인데 근데 저는 오히려 만약에 그 어른들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말씀드리죠. 가난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관계의 깨짐으로 나온 생산물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은 다시 또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난을 치유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그 깨진 균형점을 최대한 균형 맞추려고 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는 이 단체의 멤버들에게 다시 너의 삶의 균형을 깨라고 말씀하시는 건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그거는 또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니들의 균형을 깨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긴급 구호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3분의 1 그러면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너의 삶의 에너지의 3분의 1은 긴급 구호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3분의 2는 균형을 맞추시는데 주셔야 됩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 긴급 구호해야 되니까 그럼 직원들도 나의 삶의 완벽한 균형을 맞추려면 삼성 들어가야지 근데 삼성 들어가도 안 맞춰요. 왜냐하면 삼성 들어가도 또 이렇게 하더라도 또 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에게는 3분의 1은 긴급 구호의 집시다. 오히려 깨진 균형점을 그렇지만 3분의 2는 어른 세대가 이제는 균형을 갖추라고 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신네 어른분들이 자랐던 사회적 백그라운드에서 이분들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운영체계로 해서 당신네는 잘됐지만 그 운영체계의 유통기간이 사회의 흐름과 맞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거는 월드비전의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와 세상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 파도를 그 어떤 조직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니 두 개만 주십시오.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는 한 개는 긴급 구호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가는 곳은 긴급 구호가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그 긴급 크다는 그 구호 안에서 평안함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인생의 엄청 깊은 무언가를 발견해낼 겁니다. 그건 당신들의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결코 평안한 시대가 줄 수 없는 그 긴급 구호의 상황에서만 오직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리고 필요한 그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너무 비상시국으로 계속 살아가면 안 됩니다. 계속 5분 대기조처럼 살아가다가는 그것 또한 신이 인간에게 주신 자연적 한계를 인간이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조직이 이 뗀뗀한 어깨의 긴장 근육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100년에 하실 거 150년에 하시고 가십시다. 지구에서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실 텐데 네? 우리 다음 세대에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조금만 그렇게 갑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게 해서 오히려 제가 보기엔 유기농 기법처럼 초기에 안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그 지점을 찾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농 기법이 현지에 있는 이분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월드비전 안에도 필요하고 유기농적 삶을 살려고 하는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도 저는 더 그렇게 느끼거든요. 더 한국가서 또 흔들리고 또 움직일 것 같지만 제 결론은 그거예요. 간연 줄여야 된다. 그리고 간연 줄이고 제가 이제 월드비전부터 도착했을 때 앞뒤로 간연도 빼야 된다. 그러면 엄청 빼야 돼요. 돈을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소비를 줄여라. 차 하나 팔고 집은 월세로 받고 오토바이가 두 대 있다면 한 대 팔고 신발이 열 개가 있다면 두 세 개는 팔아라. 그리고 그것 안에서 삶을 진짜 쫀득쫀득하게 삶을 네가 경험해가지고 훈련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계속 삶을 뒤로 미루는 것이다. 결단을 내리고 용기를 갖고 해봐라. 그게 네 삶의 유기농 필요 없다. 안 그러면 계속 농약 쳐서 지금 계속 성량 올리면서 돌아갈 일을 그렇게 하는데 angry 미니 서비스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서 이랑카도 보면 가위가 안 좋았던 걸까요? 근데 어쩌면 내 수입에서 그런 귀퉁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하시던 NGO나 종교단체는 어떤 기관과 이게 흥행이 될까? 한글자막 by 한효정